안녕하세요. 가수 마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체전. 입맛 떠니까. 얘 마이진. 유명하네요? 얘 잘해. 유명하신 분이야. 진짜요? 현역이야, 현역. 마이진 잘해, 잘해. 진짜 잘해. 찐! 우오! 밤열차은 이변없이 떠나갑니다... 저 Junior! 공시하지 않네? 목소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한 사람 피가 슬픈 여잡고 차차게 기대며 밤이 술래에 해리는 참밖을 보며 아쉬움에 자꾸만 티돌아보는데 기적 소리 울음소리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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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래 이제가 눈물 사람 고고픈 사람 다시 오면 안 됩니까 말을 해줘요 밤열차를 미련없이 떠나가는데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 들었어, 안 들었어. 타고나시는 소리예요. 감정도 맛 뜨끗이 없어. 너무너무 잘 불렀어.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사랑의 주님 참 은행을 얻으세요. 따라가겠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 하지 마. 다시 마. 다시 마. 다시 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찰떡이 너nty, 이렇게 pada까지. vesty message 하늘을 잃은 사람아 하늘을 잃은 사람아 하늘을 잃은 사람아 하늘을 잃은 사람아 하세요 것소sey 맨이 영 타오르는 옷 위노야 위노야 뭐해도 없는 거야 누르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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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다 먹고 이.. 누르세요? ㅋㅋㅋㅋㅋㅋ 또 이.. 이.. 기분 다 걱정 이분 다 걱정 뭐야..? argued 마이진 선수가 알고보니 댄싱 머신이었네요 그래도 역시 마이진 선수는 트로트를 부를 때 가장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마이진 선수의 깊은 내공을 자랑했던 그 무대 함께 보시죠 이 누나가 이런 노래를 잘해요 아이고 십 년 속아 십 년 인생이 그런 거라고 송절없이 웃고만은 가는 곳으로 외로운 여자 세상에 과도 없는 사람 있냐며 마지막 찾은 담배 한숨 치우고 그 여자의 마스크와 그 여자의 처진 입술 나를 나를 울리려 하네 나를 나를 울리려 하네 잘한다 잘한다 정말 마이진이라는 가수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마이진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